안녕하세요. 저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가 정지광입니다. 이번 전시는 제가 모티브를 자연으로 잡았습니다. 자연의 나무라든가 돌,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산책을 하면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주제로 삼아서 표현 기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번 작품은 화선지의 얼룩을 이용해서 꼴라주 작품으로 찢어붙이기를 해서 지금 이런 작품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작품에 밝은 화선지를 여러 번 붙여서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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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